안녕하세요 대냥이입니다 오늘도 데이지와 함께 이렇게 가면 산책을 나왔는데요 평화광장역 3호 대교 산책로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갑시다 데이지? 푸들이에요? 네 스탠다드 푸들이야 밤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여기 있는 곳은 영암을 넘어가는 3호 대교 들어왔습니다 데이지 데이지 잠깐만 데이지 잠깐만 바지감이 끓어지고 있어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가 평범하게 검은 속도가 저희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왜 빵실빵실하지 왜 빵실빵실한가요 데이지 가볼까 데이지 데이지 빵실빵실 데이지 땡실빵실 데이지 마리카 무엇을 맡았느냐 무엇을 맡았느냐 끌려 저희가 산책을 한 지 라이브 방송을 한 지 일주일이 됐나요 데이지가 똥을 샀습니다 산책을 시작하자마자 똥을 샀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1시간 가량 대략 1시간 가량 이 똥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데이즈가 싼 따뜻한 이 똥과 기분 좋아졌어? 네 이제 똥싸고 가벼워졌어? 몸이 가벼워? 알았어 가자 가자 데이즈 데이즈 시도했어? 오늘은 나와서 응하도 하고 시하도 하고 다 하네 데이즈 시원해? 가자 너가 시원하면 됐다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이 길로 가야되나? 여기가 첫길이라 데이즈 잠깐만 줄 잡고 놀랬어? 그림이 밖에서 놀랬어? 깜짝 놀랐어? 깜짝 놀라버렸어? 괜찮아 가자 반대로 여기는 위험하겠다 차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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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세번째야 몇일이야?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차디차진 인가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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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에이즈 아이고 이상했다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찜 에이즈 마지막 인사만 해줘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음 라이브 산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